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육신, 육신하고 시비운성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한 번만 읽으세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육신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비경, 급제, 식신, 상관, 증제, 편제, 증감, 편관해가지고 그 열 개를 하루에 다 공부하지 말고 하루에 한 파트씩 그러니까 오늘은 비견만 읽으세요. 내일은 급제를 읽으세요. 모레는 식신을 읽으세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럼 오늘은 비견, 급제만 읽으세요. 내일은 식신하고 상관만 읽으세요. 모레는 증제, 편제만 읽으세요. 이렇게 어찌든 작게 절대 몸에 무리가 안 되게, 부담되지 않게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눈이 침침하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저도 뭐 이렇게 작은 글씨 볼 때는 이제 안경을 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대화하고 저하고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기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보는 게 못하면 이제 녹음을 하세요. 스마트폰에 보면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요. 모든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녹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앞에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육신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용감하게, 무작스럽게 머리에다가 띠매고 고시공부하듯이 역학 공부는 한다고 절대 잘해지지 않습니다. 역학 공부는 정말 한 언덕, 만 언덕, 조금씩 해야지 잘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을 똥 살똥, 델똥 말똥 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자꾸만 하지 말아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하고 한번 주울게 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이제 저희들 북극성 프로그램 이거죠.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임대를 이제 100만 원 제가 보증금 받고 한 달에 사용료 5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서 매달 5만 원 보증금이 이렇게 차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0개월이 되면 이제 보증금 100만 원이 다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개월 뒤에는 그 북극성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저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20개월 동안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도와줄 거예요.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제가 이런 영상을 10개만 만들어도 10개만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20개월이면 10개 같으면 200개, 10개 같으면 20개월이면 200개가 가는 거죠. 이런 동영상에 200개가 갑니다. 제가 동영상 한 200개 정도는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주팔자, 음량오행, 역학에는 소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이 사주 이제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육신하고 10윤성이 다 되면 이걸 가지고 그립하고 비교하는 걸 할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림 딱 보고 이거 보고 그림 보고 그거 훈련만 해도 그것만 해도 거의 100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10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20개월 동안 계속 저는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내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굳이 보내줄 필요 없다. 뭐 이러는데 이걸 하다 보면 뒤에 정말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야. 이게 키야. 하는 킹핀, 핵심. 이거는 유튜브에 저희들이 공개 안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더라도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걸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링크를 보지 않으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한테 이걸 전송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 그런 강의들은 유튜브에 공개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러분한테만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 두, 세 개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20개월 같으면 거의 한 4, 50개 정도가 되죠. 4, 50개 정도의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 강의들은 이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개월 동안 그걸 최소 4, 50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공개되는 거는 일반적인 거 있죠. 일반적인 그런 거는 굳이 그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싫어서 그건 그냥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 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유튜브에 물론 공개할 겁니다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을 공부를 해요. 육신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의는구나. 그리고 비견은 사람인데 급제는 내 걸 가져가고 비견은 나를 도와주고 식신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고 상관은 내가 머리를 짜고 정제, 편제는 내 이거고 편제는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고 정관은 뚜벅뚜벅 올라가는 벼슬아치 같은 거고 평관은 칼을 들고 저쪽으로 하는 거고 인수는 내 어머니, 친어머니처럼 나한테 뭐만큼 다 주는 거고 편의는 나 눈치를 보면서 뭐가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육신을 공부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여러분 머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버리고 나면 뒤에 여러분들이 그걸 딱 고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걸 해버리고 나면 뒤에 사져볼 때 막 헷갈립니다. 어? 이거는 뭐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털려? 이러면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공부하더라도 절대 고정화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딱 그걸 못을 박으면 육신은 공부가 뒤에 막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나가세요. 그냥 한번 느끼세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제 버려도 됩니다. 그냥 하루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조금만 하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감.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나가면 돼요. 그 책에 적힌 거는 책이 어디 갔죠? 제가 첫 쪽에 적힌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적혀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읽고 흘러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읽고 흘러내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흘러내리면 안 되고 그 흘러내리는 거를 담아야 돼요. 그걸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머니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아 저 주머니가 아니고 보자기에 담아야 돼요. 보자기에. 보자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보자기. 이쪽 보자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이쪽 보자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파란 보자기에는 도대체 뭘 담아야 되고 빨간 보자기에는 뭘 담아야 됩니까? 파란 보자기에는 인수 편인 비경 급제를 담아세요. 그리고 여기 빨간 보자기에는 식신상간 정제 편제 정관 편간을 담아세요. 이렇게 보자기를 나눠가지고 이쪽에 담는 거는 인수 편인 비경 급제 이쪽에 담는 거는 식신상간 정제 편제를 담아야 된답니다. 왜 이렇게 분류해서 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이 암흑, 견폰 사주입니다. 실제 특정 인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름도 암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단히 보면 특정 인물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좋은 이야기하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하면 또 우리 괜히 또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담아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가 1년 운이에요. 보십시오. 2013년 이 사람은 2013년에 52살이고 그 해 이름은 개사고 거기에 나타난 육신은 인수예요. 이런 식으로 육신이 2014년 이런 식으로 2014년에는 53살이고 비견이 나타납니다. 2015년에는 급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2016년에는 55살이면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인, 인수, 비견, 급제. 이런 식으로 육신이 쭉 나타나죠. 이거는 해운이에요. 해운에도 육신이 쭉 나타나죠. 이 밑에 끈은 다룬입니다. 이 밑에는 다룬이. 다룬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쭉 나타나죠. 나타나고 이거는 대운이에요. 대운에도 육신이 쭉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사주를 보려고 하면 온천지로 자기 사주에도 육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지지에도 육신이 나타나요. 온천지로 육신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들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하나하나 전부 세밀하게 해석을 하고 외우고 안개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라고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안개가 안 됩니다. 이거 외우고 나면 뒤 있게 또 이자뿌려지고 조거의 영원함은 이렇게 또 자뿌려집니다. 그리고 역학은 절대 안개를 해서는 안 되고 역학은 고정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자기에 담으세요. 파란 보자기, 빨간 보자기. 그러면 이 파란 보자기에는 뭘 담느냐. 아까 파란 보자기에는 도대체 뭘 담고 빨간 보자기에는 도대체 뭘 담느냐. 요에 있는 육신을 우리는 절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육신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글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육신을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편인 비견급제는 여러분한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인수편인은 나를 먹여주고 양육하고 젖을 주고 밥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따뜻한 집을 마련해주고 이게 전부 인수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게 인수편인이에요. 그다음에 비견급제는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하고 함께하고 동무, 친구 이게 또 비견급제예요. 물론 이게 나쁜 운으로 바뀔 때는 친구가 배신을 하고 부모님이 내 걸 뺏어가고 엄마가 내 걸 뺏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빼고 그거는 빼고 개념을 딱 잡을 때 인수편인 비견급제는 내한테 나를 도와주고 내한테 힘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이거는 파란보자기에 담는 거예요. 파란보자기는 뭔가 내한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양육하는 육신 이렇게 딱 하나 분류하고 그다음에 식신상관은 식신상관은 내가 어쩌든 꼼짝 끓이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가수는 노래를 불려야 되고 제 같은 강사는 이제 조금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해가지고 목이 좀 가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어쩌든 좀 힘들지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낫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강의하면 밤에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그만큼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하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계속 이제 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신상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을 내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제 편제 내가 시장에 장사를 하고 수환을 부려가지고 돈을 벌어 오고 막 이게 정제 편제예요. 그다음에 정관 편관 내가 배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무원을 한다든지 경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게 정관 편관이에요. 그러면 식신상관 그다음에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은 내 힘이 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육신이에요. 힘이 빠지는 거. 그리고 인스페닌 비경급제는 내한테 힘이 되는 육신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됩니다. 큰 카테고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힘 빼는 거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은 빨간 보자기에 담고 그리고 내한테 힘 도와주는 거는 인스페닌 비경급제는 파란 보자기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주를 딱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 사주가 뭐 아주 천하장사예요. 사주가 막 굉장히 이제 신왕하고 대단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는 힘이 세고 대단하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육신 보자기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식신상관 정제 편제 이 보자기를 써야죠. 왜? 지가 천하장사하고 힘이 세니까 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수안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죠? 인정을 받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그런 육신 그런 육신이 이는 운에서 대운에서 막 나타나고 해운에서 나타나고 원운에서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될 겁니다. 크게 이익이 생길 겁니다. 진급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힘이 왕성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힘을 쓰는 육신이 아니고 인수편인 비경급제 막 도와주는 거 있죠. 안 그래도 배불러 죽겠는데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아 너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뭐 어쩌자 계속 도와주는구만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밥 먹이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식신상간 증제 편제는 아예 없고 오히려 하지마 같이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말리는 육신만 자기한테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사주에도 가득 차고 대원에도 가득 차고 여기도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늘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막 자꾸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탁 하면 주주주주주주 나올 정도로 훈련을 할 거예요. 앞으로 훈련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무리 복잡고 가더라도 크게 두 개를 나눈다. 파란 보자기 빨간 보자기 파란 보자기에는 내한테 힘이 되는 육신 인수폐닌 비경 급제 그리고 파란 보자기에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빼는 육신 힘을 빼는 육신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을 담는다. 그렇게 육신은 분류한다.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 그런데 내 사주에 떡보니까 힘 빼는 육심만 막 있어요.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내가 병들었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는데 싸움터에 칼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크게 되죠. 그러면 자기 사주에 자기가 병들은 사람들 기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 빼는 육신 보자기가 들어있는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자기 사주에 한개등 나타나면 그거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게 1년 운에 나타나면 1년 운에서 난리가 나는 거고 월운에 나타나면 월운에서 난리가 나는 거고 대원에 나타나면 10년 동안 정신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찾기하기 위해서 이 개념만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수월습니다. 재미가 나요. 실이 나고 뭐 하고 나면 뭐 끄적끄적 또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제가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럴게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공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공식 보름 방법 그 도표 보름 방법은 유튜브에 물론 올려도 비공개로 올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프로그램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카카오 링크로 딱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